굿나잇, 마이디어얼스 방금 사업 끝내고 노트북 앞에 앉았어 한국 드라마 보면서 과자 먹고 있지 오늘 밤에 마스크 대신 피부 보습제를 사용할 거야 It absorbs quickly and doesn't feel sticky 처음에는 많이 촉촉하지 않아서 기대를 안 했었거든 근데 피부에 흡수가 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와우! 너의 피부가 정말 좋아 보일 거야 So radiant and it also protects my skin from the city pollution 잘자! 다음 날까지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자기 전에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은 피부를 건강하게 해서 피부 자체의 어떤 보유한 보호 능력이라든지 화이트닝 효과, 다크 스팟을 감소시키는 좋은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